안녕하세요 사운더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사의 클라우드 리프터 CLZ 들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시죠? 마스터드 바이 BK님 영상에 CLZ가 한번 소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영상에 보시면 제가 아주 잠깐 나옵니다. 제 유튜브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업계 관계자입니다. 업계 관계자고 CLZ 클라우드 수입사에 다니고 있는데 사실 이 제품 좋은 거는 저는 그 전부터 회사에서 써보고 알고 있었고요. 많은 분들께 소개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이번에 리뷰를 하게 된 게 이유가 뭐냐? 저도 샀습니다. 공동구매할 때 좀 저렴한 가격에 풀려서 저도 결국에는 질러버린 그런 제품입니다. 클라우드라는 회사는 클라우드 리프터라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그리고 리본 마이크도 만드는 회사고요. 기술력 하나는 인정을 받는 회사인데 CL1이나 CL2 같은 제품들은 25dB 정도 개인을 깨끗하게 증폭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제품이고 CLZ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하이패스 필터와 인피던스를 조절 가능한 노브와 그리고 개인을 12dB하고 25dB 두 단계로 나눠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 녀석을 사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괜찮은 프리앰프가 있어요. 이건 제가 회사에서 지금 가져다가 쓰고 있는 제품이긴 한데 이 제품이 출시가로 한 10년 전에 300만원 정도 하던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개인 증폭량도 65dB 이상 증폭이 되는 굉장히 준수한 제품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프리앰프들도 굉장히 좋은 제품들 많이 사용을 해왔었기 때문에 딱히 이 제품을 구매는 하지는 않았어요. 이 제품도 인피던스 브릿징이 좀 되는 프리앰프거든요. 구매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BK님 영상을 보면서 약간의 감동? 뭐 이런 걸 받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제 지갑이 열려버리는 사태가 오고 말았습니다. 물론 굉장히 고품질의 프리앰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제품과 함께 했었을 때 조금 더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구매한 이후에는 이 SM7B를 사용할 때는 항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제 유튜브 영상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마이크가 SM7B고 제가 가장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이기 때문이죠. 개인 리프터라는 제품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사에서는 이것을 마이크 액티베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이름은 인라인 프리앰프다. 그래서 프리앰프와 마이크 사이에서 볼륨을 한번 증폭시켜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빨간색 다이너마이트라든지 아니면 패테드 같은 제품이 그런 제품인데요. 클라우드사의 CL1, CL2 이런 제품들도 그런 제품 중에 하나겠죠. 물론 클라우드사의 제품이 좀 가격이 고가이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가격적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그만큼 퀄리티도 상당히 뛰어난 제품이라서 리즈너블한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몇 가지 기능이 더 추가된 게 이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앞에 있는 하이패스나 아니면 개인 증폭량 조절보다 임피던스 조절이 가능한 이 부분입니다. 150, 350, 1.5, 3kg, 7kg, 11kg, 15kg 다양하게 임피던스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임피던스 조절이 뭐냐. 기술적으로 디테일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제가 이쪽에 정기적으로 잘 알고 있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유튜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임피던스 브릿징을 이야기할 때 마이크의 임피던스의 10배 정도 이상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야지 최대 전압으로 신호가 전송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해요. 그 임피던스를 10배 이상을 맞춰줘야 마이크 본연의 소리를 낼 수 있는데 마이크가 제 성능을 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내 마이크를 어떻게 매칭을 해야 되냐. 라는 거는 마이크의 매뉴얼을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아주 저가형 마이크가 아닌 이상 대부분은 마이크의 임피던스를 매뉴얼에 표현해 주고 있고요. 클라우드 사이에서 제공하는 임피던스 매칭 가이드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슈어 SM7B를 포함해서 젠하이저 등 다양한 마이크들이 있으니까요. 이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제품이 도움이 되는 거는 SM7B 같이 증폭이 많이 필요한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저가형 오디오 인터페이스 마이크 프리앰프 같은 경우에는 이 SM7B를 증폭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가지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SM7B는 60dB 이상의 마이크 프리앰프와 매칭을 해줘라. 라고 매뉴얼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만큼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마이크 프리앰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60dB 이상으로 증폭을 할 수 있더라도 노이즈 플로우가 같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마이크의 대호폭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현상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역대가 조금 반응이 나빠진다든지 저역대 반응이 나빠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귀로 느낄 수가 있어요. 많이 올렸을 때. 그럴 경우에 이제 중간에서 개인 리프터를 사용해서 마이크의 볼륨을 확보를 해주게 되면 마이크 프리앰프의 단점으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겠죠. 제가 쓰는 이런 프리앰프 같은 경우에는 65dB 이상 깨끗하게 증폭이 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이 녀석으로 중간에 증폭을 한 번 더 해주고 임피던스를 좀 바꿔가면서 사용을 할 때 더 좋은 느낌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좋은 프리앰프를 가지고 있는 분들께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제품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테스트 소리를 들려드리겠지만 저는 임피던스 그냥 최대 15K까지 올리는 쪽이 소리가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11에서 15K 정도 사이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임피던스 브리징 용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톤 쉐이핑 용도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K 때의 소리와 151 때의 소리 이 소리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들에 따라서 마이크가 내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마이크로 다양한 톤 쉐이빙 옵션을 활용해서 녹음을 할 수 있다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노래를 할 때 더블링을 여러 번 한다거나 이랬을 때도 마이크 임피던스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녹음을 했을 때 조금 더 풍성하게 들리는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할 때는 48V 팬텀 파워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리본 마이크와 다이나믹 마이크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팬텀 파워가 들어가야 되는 콘덴서 마이크의 경우에는 사용이 어렵다는 게 하나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물론 중간에 따로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팬텀 파워를 따로 넣어서 쓴다면 사용은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이나믹 마이크와 리본 마이크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떠들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소리를 들어보는 일이겠죠. 한번 소리를 들어볼게요. 연결은 간단합니다. 이쪽에 마이크 입력 넣고요. 이쪽에 나오는 출력을 다시 마이크 프리앰프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이후에 48V 팬텀 파워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연결을 했습니다. 마이크 프리앰프의 볼륨은 10dB 낮췄고요. 클라우드 리프터의 세팅은 12dB 증폭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임피던스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소리를 들어보실 텐데요. 일단 가장 낮은 150부터 한번 소리를 들어보실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지금은 클라우드 리프터 CLZ 임피던스 150의 소리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클라우드 리프터 CLZ 임피던스 150의 소리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지금은 클라우드 리프터 CLZ 임피던스 350의 소리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지금은 클라우드 리프터 CLZ 임피던스 350의 소리입니다. 1, 2, 1, 2, 1, 2, 1, 2, 지금은 클라우드 리프터 C의 Z 임피던스 1.5K의 소리입니다. 1, 2, 1, 2, 1, 2, 1, 2, 지금은 클라우드 리프터 C의 Z 임피던스 1.5K의 소리입니다. 1, 2, 1, 2, 1, 2, 1, 2, 지금은 클라우드 리프터 C의 Z 임피던스 3K의 소리입니다. 1-2-1-2-1-2-1-2 지금은 클라우드 리프터 CLZ 임피던스 3K의 소리입니다. 1-2-1-2-1-2 지금은 클라우드 리프터 CLZ 임피던스 7K의 소리입니다. 1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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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둘 지금은 클라우드 리프터 CLZ 임피던스 11K의 소리입니다. 1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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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클라우드 리프터 CLZ 임피던스 11K의 소리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지금은 클라우드 리프터 CLZ 임피던스 15K의 소리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 지금까지 다양한 곳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리뷰가 조금 늦어지긴 했어요 구매하고서 받은 다음에 그만큼 다양하게 좀 써봤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쓸 것 같고 좀 진작 샀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물론 가격적으로 조금 부담이 있는 제품인 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SM7B라는 마이크를 원체 좋아하기도 하고 저의 최애 마이크라고 사람들한테 항상 말하고 있으니까 이런 SM7B 같은 많은 증폭을 요하는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뭔가 약간의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 플러스 알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께는 굉장히 추천하는 마이크고요 그 다음에 개인 작업자나 스튜디오에서도 어느 정도 톤 쉐이핑 옵션으로 임피던스를 바꿔가면서 한번 활용을 해보실 분들께 추천해 드릴 만한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목소리에 마지막 참기름 한 방울 정도의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참기름 한 방울 있고 없고가 음식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다른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활용 정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도 제 유튜브에서 계속 이 제품을 사용해서 컨텐츠를 만들 생각입니다 제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